결혼 전야, 결혼은 둘이서, 이벤트는 셋이서 유플러스 쇼어로 결혼 전야 공짜로 보는 방법 1. 유플러스 쇼를 연다 2. 친구를 초대한다 3. 3명 이상 영상을 보며 대화한다 이렇게 자기야, 우리도 응원할까? 셋이라면 또 한 명이야 아무나 좀 불러봐 엄마! 어머니, 안녕하세요 3명 이상 함께 보면 영화 티켓이 무료 함께 보며 대화하는 비디오 SNS 유플러스 쇼어 이런 게 100% LTE